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토리줌입니다. 깔끔한 정보와 연연 뉴스 전해드리는 스토리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펜에스타 6월 셋째 주 트로트 여자 랭킹 투표에서 91만 9962표를 득표한 전유진님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가수 전유진이 주간 아이돌 랭킹 사이트 펜에스타 트로트 여자 랭킹에서 16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유진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펜에스타 6월 셋째 주 트로트 여자 랭킹 투표에서 91만 9962표를 얻어 1위에 올랐습니다. 강혜연은 14만 7334표로 2위를 차지했고 홍자는 12만 6626표로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펜에스타는 아티스트가 트로트 여자 랭킹에서 5주 연속 1위를 하면 지하철 2호선 42개역 전광판 축하 영상을 상영하고요. 또 10주 연속 1위를 하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됩니다. 특히 지하철 2호선이나 홍대역 등 주요 중심지에 위치한 전광판을 통해 수상 소식을 알리며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전유진의 1위 소식에 투표에 참여한 팬들이 펜에스타 공식 문자 메시지함을 통해 축하 인사를 쏟아냈는데요. 네 활동 없이 이렇게 펜에스타나 트로픽 기타 이런 앱에서 여자 가수 부분 1위를 장기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전유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1위 기대해 봅니다. 전유진 양 많은 응원 바랍니다. 네 텐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